캘리포니아 내 민족별 독감 예방접종률을 조사한 결과 한인이 가장 높은 접종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UCLA가 발표한 감염 통제 관련 아메리칸 저널에 따르면 한인은 거의 2명당 1명인 48.9%가 독감 예방접종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뒤를 이어 베트남 주민들이 46.7%를 차지했으며 백인은 캘리포니아 전체 평균 정도인 40.2%, 흑인은 가장 낮은 28.5%의 접종률을 기록했습니다. 저널 보고서는 지난 2005년 이후 4명당 1명꼴이었던 독감 예방접종률이 꾸준한 개몽으로 2012년 이후 3명당 1명꼴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